아아 치고를 내려면 까일비다 까일비 오늘 할 게임은 뻔뻔 이야아 뭐 디펜스 게임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꾹 누르고 있으면 돼? 핫! 아니 뭐 어떻게 하는거지? 아 내가 이렇게 날리는거구나 이렇게 날려서 헤드 제한 맞추면 되는거겠지? 핫 핫 아 아 미친 야 대포 야 야 야 이것도 못막으면 어떡해 이것도 못막으면 어떡해 어 됐어 이거 다 예측세상을 해야되는구만 유튜브에 쏘면은 맞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1라운드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좋았어 이런 애들 다 때려잡으면 되는게 이거 같아 근데 이거 화살 다 달면 어떻게 해야지? 지금 1라운드 아 요 저 왼쪽에 시간 나와있네 좋았어 완벽해 그럼 이제 살 수 있는게 화살 화살 살 수 있네 수리 들어간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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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2라운드 아니 이번에는 투구 쓴 강화된 해골이잖아 얘를 세 발 때리면 되네 야오 좋아 가자 아 야 여기 헤드샷 추가판정도 없나봐 호우 좋았어 아이 이 새끼가? 좋아 흐흐흐 야 개 잘한다 나 호우와 이게 닭친구들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아가는거야 흐흐흐 존나 이체감이 있어 쓸데없이 흐압 너 이제 두판발만 더 맞추면 죽지 아 어딜 그렇게 뛰어가니 엄마가 심부름했죠 아니 아 좀 뒤져라 야 이거 손 더럽게 아프네 기억나 설마 아 이거 아 장전 시간이 있구나 야 좋았어 675원 벌었다 이제 궁수를 구매를 한 거 같다 맞나? 오 궁수 구매했어 좀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겠구만 야 이 근데 이거 공속이 왜 이 지랄이야 공속이 왜 이래에에에에에에 아 저게 시간초였구나 난 또 게이지가 있는줄 알았지 아니 안되 좋았어 야 대포같은거 나중에있던데 대포같은거는 막 대포같은거는 막 그 데미지가 더 세려나? 장전시간도 더 길고 와우 다있어 흐흐흐 하 잠깐만 이거 이거 뭔가 기술이 있는거같에 봐봐 이렇게 세발 연속으로 쓸 수 있는거같에 하하하 하하 좋았어 725원 와 대포 25,000원한다 개 오바인이냐? 흐흐 뭐 이거 하나 더 사고 뭐 계속 살 필요는 없는거같은데 우와 뭐야 잠깐만 잠깐만 보스야 보스 안돼 오 보스잡았다 나이스 어쩜 이새끼들이 이제 방패는 원래 붙어있었나보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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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 보스몬스터 진짜 보스 해골 진짜 야 그래도 해골이 달려와서 다행이다 해골이 아니라 막 징그러운거 이런거였음 야 일단 무조건 보스 1.4 하자 홋홋홋홋 좋았어 아 얘네는 어차피 족밥이야 얘네는 어차피 금방 잡아 어 잠깐만 또 또 보스온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죽된거같은데 너의 연타 속도를 보여줘 와우우 됐다 아이 미친 또 보스야아 너의 연타 속도를 보여줘 4초만 버티면 돼 4초만 버티면 돼 3초만 버티면 돼 3초만 버티면 돼 1초만 버티면 돼 완벽해 1,625원 벌었구만 어 이거 아끼자 아키자의 영혼사재 좋았어 야 폭탄? 미친 하다하다가 이제 가미카제까지 나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오호 다행이다 좋았어 야야야야야야 저리가 안돼이 미친새끼야 아 나이스 야 얘가 때려보면 엄청 많이 달잖아 어우 미친 보이되 어 손톱만큼 다네 존나 많이 닿는거야 내 손톱 이엇은ku 아이 땀σ 근데 왜 이거봐 한국어 같은게 짤려 보이냐? 야야 나, 나 무기 살려고 했는데 어째가 1단계가 아니라 아이 이씨 분할 뭐야 이게 왜왜 막 글씨같은게 하나도 안보이지? 아 1단계가 아닌데 아이 아 개빡친다 기다려봐